자 안녕하십니까 곽통영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사관학교 경찰대학 대비 강의를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 연간 커리큘럼 및 우리 수강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2026 강의는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수능 공부와 병행이 가능한 컴팩트한 구성이에요. 우리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질문 그리고 가장 잘 모르시는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1차 시험에 구경수가 나오는데 그 구경수가 일반 수능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국어는 국어고 영어는 영어고 수학은 수학입니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서만 유독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공부 틀을 잡을 때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수능 국영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께서 가끔씩 물어보셔요. 내가 지금 수능이 모의고사를 보면 한 4, 5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바짝 내가 기출문제 좀 열심히 풀면 1차 시험 합격을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시는데 미안하지만 절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반 모의고사 등급도 평균 한 2등급대 이상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사관학교 기준으로. 경찰 대학이라면 진짜 전체 1등급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겨울방학 때 전과목을 수능 포함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주신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 조금 깔짝 풀어봤다라고 해서 절대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왕 사관학교랑 경찰 대학 준비를 한다면 지금 시작해야 돼요. 왜냐? 이제 1차 시험까지 9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내신을 빼버리면 한 3개월 정도를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고3대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빼버리면 기껏해야 6개월밖에 안 남아. 그리고 재수생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보통은 뭐 일찍 시작하면 지치니까. 그래서 나는 1월달, 2월달부터 시작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슬픈 얘기지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올해는 무조건 합격해야 된 상황이라고 하면 아니 이왕 갖고 있는 시간을 왜 버려요? 이번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지. 잠깐 한 일주일 정도 휴가 즐기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해. 근데 그 이상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정말로 비효율적. 여러분 아마 올해 재수해서 합격한 제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끔찍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인생의 시기였다. 맞아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재수 시절 정말 괴로웠었어. 그래서 우리 N수생 같은 경우도 바로 시작하시는 게 답이에요. 시간이 있는데 나중으로 뒤로 미룬다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가능성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1점 차이로도 합격 불합격이 갈리기 때문에 시간이 일단 있다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 대비를 한다 생각하고 내 성적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땡겨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죽기 살기로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메인 뼈대는 수능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서 메인으로 하시고 우리 사관학교 경찰대학 전설의 시작 강의부터 쭉 이어지는 우리 풀 커리큘럼은 병행을 하세요. 그런데 병행을 할 때는 뭘 병행하면 제일 좋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기출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기출 깔짝해서 되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수능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는 중에 플러스 알파로 기출이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좋죠. 왜냐? 이걸 공부하는 것 자체가 또 수능 공부 성적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돼. 거기에다가 다른 결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형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얘가. 사관학교 경찰대학 기출이. 그러면 사관학교 경찰대학 준비생이라고 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 적어도 구기출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기출들은 한번 쭉 천천히 조금 조금씩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병행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자료를 통해서 수능 시험에서도 통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학습법 같은 것들까지 배우고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 수능 공부와 병행 가능한 컴팩트한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분량 정도의 공부만 추가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소화 가능한 분량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온갖 입시 정보들부터 그리고 학습법 그리고 미리 겨울방학 때 준비해 놔야 될 것들에 대한 어드바이스 그런 부분부터 극최근 기출분석 및 유형 분석까지 전부 다 이제 강의에서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존의 우리 커리큘럼에서요. 올해 결정적으로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매년 찍는 영상이긴 한데 올해는 중요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그런데 어떤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냐고 여쭤보시면 정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선생님이 밝히고 싶은 게 올해 전면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화끈하게. 제가 올해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연구 좀 하면 무서워요. 왜냐? 선생님이 수능 영어에서도 요즘에 막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뭔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하면 항상 좋은 생각들이 나오는데 일단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전설의 시작을 영상을 완전히 완강을 했던 게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올해예요. 지금 개강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끝낸 거거든. 물론 6개월 이상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강의 내용이 막 옛날에 구닥다리 후진 영상이 아닐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지금 똑같은 사람이 찍은 거니까. 그래서 생각이 2025를 2026 타이틀로만 바꿔 달고 영상을 전부 다 새로 찍는 것보다 좋았던 잘 찍은 영상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을 하되 새 강의니까 여러분들께서 새로 뭔가 플러스 알파 되고 바뀐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해설 강의를 교체를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도움될 만한 내용을 대폭 추가를 해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제 생각에는 강의별 최적의 학습법. 우리 학생들 그거 많이 물어보셔요. 인강 딱 등록해서 아 곽도현 선생님 그러면 이 강의는 어떻게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예습을 하고 봐야 되나요. 배속 듣기를 써야 되나요. 해설치는 언제 보고 복습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네. 시간은 몇 분 제곱 풀어야 되나요. 뭘 어찌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주는 학습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강의를 추가해볼까.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병행해야 될 공부들. 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인강 보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완전 충분한 학습량을 맞추고 싶다면 이 과목을 지금 이 시기에 이 교재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시중의 문제집들을 추가해서 보십시오. 또는 우리 메가스터디 다른 이런 강의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훨씬 효율적이겠죠. 다른 데에 의존할 필요가 없겠죠. 이 인강으로도 완전히 다 끝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학습법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캐스트 찍으면서 올려놨었던 학습법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습법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안 보며 볼 수가 없고 옛날 영상은 이미 묻혀서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클릭을 상대적으로 해서 정보를 얻기가 어렵지. 그런데 국어 공부를 하면 국어를,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를, 수학 강의를 볼 때는 수학을 관련된 학습법을 다시 올해 새로 찍어가지고 여기에다 리스트 업을 해놓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께서 공부 방법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걸 보고 공부를 하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지. 얼마나 영리한 아이디어래요. 학습법을 헤맬 필요가 없게. 와, 끝내준다. 중화기권 학생들은 진짜 끝내줄 거야. 이렇게 해주면. 그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어. 올겨울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우선 선발 되려면 여러분들 필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생기분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놔야 되고 리더십, 동아리, 반장, 그리고 무슨 무슨 임원들, 그리고 봉사활동은 어떻게? 면접에서 보통 머물어보고 어떤 거 보고 어떤 사람들이 체력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얼만큼? 홈트레이닝으로? 시간은 많이? 조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어리바릿하고 있을 때지. 거기에다 뭐 하는 거면 어느 정도로 이게 따야 이익인가? 그 시간에 구경수로 공부해야 이익인가? 온갖 입시 정보 관련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보며 좋을 만한 사전 준비 사항들. 이번 겨울방학이 됐든지. 아무튼 뭔가 입시 닥치기. 매 시즌 두세 달 전에 미리 챙기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시켜주는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설명회나 홍보 영상들 기웃기웃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이 강의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 안에서 크리티컬한 입시 정보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머지는 뭐 재복인 카페 회원 가입해가지고 입시 정보 게시판에 글 올라오는 거는 한 번씩 보시면 이쪽 입시에서는 따로 정보도 필요 없잖아요. 너무 좋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또 섭섭하지. 우리 학생들이 전시나 극단에는요. 2021학년도까지의 문제가 들어가요. 기출 중에. 그렇다고 치면 22에서부터 25까지 4개년은 보통 어디에서 다루느냐? 불구레 용기에서 다뤄요. 불구레 용기. 그래서 불구레 용기에서 다루는데 왜 이렇게 최신을 불구레 용기에서 하느냐? 이게 실전 모의고사처럼요. 똑같이 시험지랑 OMR 만들어서 시간제고 프로본을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최근 시험이랑 세팅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시험 세팅이 바뀐 그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전시극단에서는 우수한 문제들만 선별해서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구기출 다 풀려고 하면 지금이랑 시험이 달라요. 여러분, 국어 문법 나와요. 언어와 매체 같은 거 막 들어가. 엄매랑 화작 같은 것들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옛날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제고 풀어보는 건 효용이 없으니까 여기서 실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전 연습을 해라고 선생님의 뒤에서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얘네들은 우리 강의로도 있고 비타민 교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겠지만 직전에 나왔었던 유형은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시험 동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찰대랑 사관학교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이 시험을 붙을 수 있을까를 점쳐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전시에서 다뤄주는 해당 강의에서 다뤄주는 유형이나 난이도에 맞는 25학년도 기출 문제에 대해서 유형 분석까지를 이번에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 강의가 보통 20강에서 30강 규모인데 한 30분 정도 사이즈로 그런데 이제 이런 짤막짤막한 정보 강의 같은 것들이 한 10강에서 15강 정도가 알차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독특한 구성의 강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독특하냐. 내가 수능 영어에서 이번에 토르 이천 강의 성공시키면서 선생님이 발상이 한 번 깨었어요. 절대로 기존 강의들이랑 똑같이 갈 필요가 없어. 기존 강의에서 어떤 교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문제풀이나 이론 이런 거에 집중해도 되지만 공부법이나 입시 정보가 들어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격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아이디어를 완전히 바꿔서 발상 전환을 해서 지금 이번에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건 약간 진짜 좀 그라운드 브레이킹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 파격적으로 입시 정보나 학습법이나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그래서 대폭 추가가 되는 거죠. 물론 과목별로 겹치는 정보들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겹칠 수도 있겠지. 그런데 특정 과목의 학습법이나 아니면 최신 기초 유형 분석 같은 경우는 강의마다 다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 그래서 설레. 그래서 기존에 원래 갖고 있었던 교재 해설 영상은 어차피 그게 올해 완강이 된 영상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영상을 한 번 더 그대로. 대신에 여러분들 섭섭할 수 있으니까 전면적인 내용을 추가 이렇게 되면 끝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즐겁게 보시면서 자극 받을 수 있게요. 제가 성취 동기 자극 영상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찍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경사관 쪽 특화된 거는 경사관 쪽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고 제가 수능 영어 강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성취 동기 자극 영상은 수능 영어 쪽 트림 캐스트 페이지 안에 들어갈 거야. 대신에 이제 그런 거 찍으면 선생님이 경사관 쪽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게 선생님이 전부 다 공지사항으로 해가지고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게요. 아무튼 저는 저예요. 우리 학생분들께서 작년에 선생님 왜 수능 영어만 예뻐하시고 우리들은 관심이 없나요? 라고 해서 어떤 학생의 캐스트 내가 잘 안 찍는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 근데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캐스트를 정말 열심히 찍다가 선생님이 작년, 재작년에 캐스트를 성취 동기 자극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 내가 그 인정.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막 좀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되게 많았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막 찍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었어요. 그런데 그때 힘들고 괴로웠었던 일들이 전부 다 깔끔하게 해결되고 지금은 진짜 마음의 평화, 행복,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도전,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 합격을 시키겠다라는 강렬한 의지, 거기에다가 선생님 건강도 이제 거의 90% 가까이 회복.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새로 개강에 앞두고 만전히 갖춰진 상태예요. 선생님이 지금 완전히 풀컨디션으로 완전히 차있는 상태라 의욕도 넘치고 올해 그 어떤 때보다 강의 잘해서 여러분들 경사관 완벽하게 합격시키고 최대한 많이 합격시켜서 최고의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이렇게 어차피 저는 재계약하고 싶습니다만 첫 계약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진짜 라스트 댄스라고 생각하고 올해 최고의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 한번 싸워보고 싶은 마음 지금 충천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선생님 믿고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매년 몇백 명 이상씩은 계속 합격을 시켜왔고 증거자료 있는 친구들만 막 1500명, 1700명, 2000명 가까이 지금 그렇게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선생님 믿고 따라온 들 앞에 선배들이 합격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실패하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라이브 방송을 예전에 했었던 그 네이버 밴드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유행 따라와가지고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서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메가.eng.kwak가 선생님 인스타그램 이렇게 아이디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이제 개인소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채팅 주시면 DM 주시면 선생님이 전부 다 팔로우 신청해가지고 소통 그렇게 하고 라이브 방송도 앞으로는 여기서 할 일이 있을 때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트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거라서 라이브 방송은 작년처럼 매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특별한 일 있을 때 여러분들이랑 미팅하고 싶을 때 이때 라이브 방송 할 거니까 그때 준비 잘해서 이제 좀 특별하게 재밌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경사관 입시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메가스터디 사이트 내에 있는 제 개인 홈페이지와 그리고 제가 직접 네이버 카페로 운영하는 제복인이란 카페가 있어. 이거 선생님 개인 홈페이지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선생님 비판글이나 욕수고 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강제퇴장이에요. 엄청 소심한 양반이라 아주 칼강태니까 여기서는 선생님 예쁜 얘기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게 재밌는 게 국내에서 경사관 관련돼서 제일 거의 오래된 커뮤니티다 보니까 회원 수는 지금 7만 5천 명 정도 되고 실제 활동하시는 회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역대 선배들 각 대학 입시처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다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카페에는 너무 어른들만 계셔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해외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분들도 있는데 진지하고 되게 예의 바르고 깔끔해요. 즉 무슨 말이냐. 욕설 없어요. 비난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분장, 분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분쟁. 분쟁 같은 거 발생하면 깔끔하게 강태시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입시 정보들 깔때기 같이 모여서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사관학교나 경찰 대학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의 지키고 도덕적인 그런 매너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분위기 깔끔하게 좋고 좋은 자료나 입시 정보 같은 것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가입해서 여러분도 즐겨찾기 해놓고 알림 설정까지 해놔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경력이야 말할 것도 없죠. 선생님 서울대 경영학부 정시 합격생, 경찰대학 한자리 중수 합격생입니다. 이거 딱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경사관 준비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선택해서 같이 가기로 한 거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절대 여러분들 후회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관경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사관경대 쪽이 아니라 온라인 전체 강의에서도요. 선생님 자랑 하나 스웩 한 번 하고 가면 온라인 전체 강의에서도 아마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던 걸로 랭킹을 매기면 저는 최상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대학도 실제 합격을 해봤고 그리고 제복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입어봤고 경찰대학 시스템은 옛날에는 육군사관학교하고 완전히 똑같은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용어도 다 똑같아요. 학교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복 한 번 직접 입고 생활해봤던 여러분들의 선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서 정말 잘 서포트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들 뭐든지 Q&A 게시만 통해서 저랑 소통하면서 올 겨울방학 뜨겁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무조건 합격 가능할 거라. 세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학년도 전설의 시작 관련된 OT도 이거랑 아마 영상 같이 올라올 건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시청을 따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강좌를 들어가면 선생님이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강좌별 OT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인강 볼 때 여러분들께서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는데 강사들이 강좌 OT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요. 여기 이걸 알아야 강의 수강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강좌별 OT도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 주말 정도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법 관련된 거 입시 정보 관련된 거 그런 영상 같은 것들도 쭉 올라와서 11월 안에 일단 영상들은 거의 풀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전시를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열정을 불태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올해 연간 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일부 변경은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시 우리 기출문제를 통한 기본 문제풀이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전설의 시작 강좌는 11월 그리고 극한의 단련은 12월부터 1월 사이에 완성을 시킬 건데 이 극단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경사관 구기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들만 넣어놨죠. 그래서 이 극단은 굉장히 해볼만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해 주셨을 때 반드시 도움될 만한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불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4개년 기출 해설을 총정리해드리는데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OMR도 비슷하게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마킹해보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들어가면 받는 시험지 양식 그대로예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PDF 파일을 그 종이 재질까지 편집 방식까지 똑같이 해서 그대로 사이즈 그대로 모의고사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실전 연습할 때는 굉장히 도움되거든. 비타민 교제처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궁극의 전략 이거는 특강입니다. 막판 총정리 특강 그리고 재복임 모의고사는 올해는 사관 모의고사 3회분 그리고 경찰대 모의고사 1회분 이렇게 해드릴 건데 작년 재작년에 판매했었던 모의고사도 지금 비타민 교제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같이 판매할 거라서 올해 여러분들 실전 연습 마지막에 해보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을 거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대 준비하시는 분들 선생님 왜 경찰대는 1회분만 만들어주십니까? 차별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좀 차별이다. 무슨 차별이냐? 내가 경찰대 선배니까 경찰대 엄청 예뻐해. 그런 차별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1회분입니까? 이게 경찰대 모의고사 제작하면 여러분 적잖아요. 제가 작년 경찰대 모의고사 만들어서 깔끔하게 500만 원 마이너스 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최저 제작 비용이 안 빠져요. 근데 그러면 왜 합니까? 아 그래서 재작년에 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쉽고 미안하고 여러분들 힘내라고 선생님 사비로 만들어요. 진짜로. 수익 완전 제로예요. 마이너스야. 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하지 말라 그래. 주변에서. 같은 팀에서나. 근데 해요. 왜냐? 이런 것이 장인정신. 장인정신이요? 응. 장인정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드리려고 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요. 모의고사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양질의 모의고사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해주라. 네.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지원 동기서 관련해가지고 첨삭 관련된 특강 같은 것들. 그리고 자소서라고 돼 있는데 요즘 명칭이 거의 지원 동기서로 바뀌었죠? 근데 지원 동기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실 수 있게 작성 전에 보실 수 있는 인강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인강으로 촬영해서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아 좋겠다. 어쨌든 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암튼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하면요. 여러분 선생님 강의 중에 비타민이란 게 있어요. 메가스터디에 비타민이라고 해서 인강과 상관없이 교재만 구매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비타민이라고. 그래서 비타민 교재처에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의 단어장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 자료지 실전 모의고사처럼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어장은 선생님이 경찰대학 우리 대비하시는 심화 학생들 공부하시라고 하이레벨 보카마스터 이거 꽤 까다로워요. 이거 하나 해주면 경찰대학은 수능 어휘랑 하이레벨 갖춰지면 영어 단어에서는 절대 안 부족해요. 실전 기출보다 오히려 더 많고 어려워요. 영영사전 의미까지 다 넣어놨어요. 이건 진짜 좋아요. 그거하고 수능 영어 파트 쪽에 제 거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데 토르 2000 이거는 비타민에서도 판매하지만 이거는 인강이 진짜 끝장나요. 그래서 경대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거 단어장 좀 해보셔도 되게 좋고 사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르 2000부터 시작하세요. 끝내줍니다. 수능 필수 어휘부터 심화 어휘까지 다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대사관 모의고사 그리고 경대사관 역대 기출 자료지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타민에서도 교재 같은 것들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선생님의 올해 모든 강의와 교재와 다양한 입시 정보와 온갖 시스템들 전부 다 활용 가능하실 겁니다. 여튼 저는 올해도 역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매년마다 임전무태를 외쳐왔는데 그렇게 외친 덕분에 저는 제가 메가스터디 와서 꿈꿔왔던 것들 지난 6년 동안에 충분히 제가 꿈꿨던 것 이상으로 이루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분하게 어떤 특정 대학, 대학별고사 파트에서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도 해보고 그리고 모든 학원 강사들 꿈인 메가스터디 국영수 주요과목 강사도 해보고 탐구도 물론 주요과목이지만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금 저는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반응 얻고 여러분들 사랑과 관심 받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나 설레고 신나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운과 기세를 몰아서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께서 쭉 치고 올라가서 합격하는데 선생님이 최고의 서포터로서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싸워왔었던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학생들을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 합격시켰던 그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을 집약시켜서 올 한해 최고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